적군이 이 거점을 차지했네 됐지..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2개가 전해들 걸세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아이아몬드 음... mana? 도움 소리가 잦아들었네. 싸움토록 돌아갈 시간이야.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불꽃이 살아난군. 사냥감은 바로 자네야. 적군이 아시죠? 코엘 크고 파이팅! passive attack 이 녁대들을 쉬게 하게. 사냥은 끝났으니... ㄷㄷ 히힛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다 넘들이 이기더라도 그건 자네 탓이 아니야 그러니 계속 싸우게 상대편은 우리가 자네를 사냥하려는 국군이 버티게 이 베베르토는 무언가 없길 바랍니다. 이 베베르토는 무언가 없길 바랍니다. 이만한 역경이 있었네. 패배가 끊기지 않았지 자네도 극복할 수 있네.